슈가맨조 다음 가수 나오세요. 다음 가수는 25호 가수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25호 가수님은 모두가 많이 익숙한. 깜짝 놀라는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. 나는 너무 좋아해. 어떡해. 나도 진짜 좋아했는데. 과연 25호 가수님 어떤 가수인지. 보여주세요. 나는 오늘 컴백할 가수다. 오늘 컴백합니다. 근데 이게 오래 활동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훨씬 선배님으로 알고 계신데 오늘 컴백할 가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. 열심히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. 이런 마음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컴백 날짜네요. 오늘이. 예스. 본인에게 컴백 무대네요. 저한테는 컴백 무대예요. 네. 좋습니다. 그럼 25호 가수님의 컴백 무대. 지금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하하. 에에 하. 어떻게. 뭐 그러실까. 아휴, 기대된다. 감사합니다. 아휴 이렇게 네요. 음. 이젠 안아요 난 힘이 들어요 많이 지쳐나 봐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우리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인가요 날 사랑하지 않은 맘도 못 당게 됐죠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다 알면서도 없네요 Forever can I stop Be one again 다 잊을 자신 있나요 나 이해할 순 없지만 미워할 순 없네요 잊을 수 없으면 어떡하나요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나만큼은 아닌가요 다시 내게 돌아오길 바라던 바보같은 나인 거예요 저의 사랑 25호 가수님, 완벽순간에 불이 쫙 들어오듯 칠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5호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사랑하긴 했었나요였습니다. 이 노래는 사실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고요. 이게 슈가맨조 같은 경우는 전주가 나올 때부터 일단 설레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데 그 설렘에 실력 몇 스푼을 얹어준다면 더 감동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25호 님의 무대가 딱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25호 가수님은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고 싶다. 아, 나도. 느낌의 약간 대형 가수필이야. 어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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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